야즈다 펑뇨, 따자 하오 워싱놈 해 오래간만에 중국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자리였고 반가웠습니다.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항상 피부관리나 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고민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요. 이번에 제가 이렇게 모델로 함께하게 된 그런 아티스트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돼서 영광인 것 같아요.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인 고인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델이 됨으로써 제가 제품도 사용해봤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. 모델로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퓨어 화이트를 굉장히 또 이제 그런 인텐시브 리닝필을 너무 즐겨 쓰고 있어요. 그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인텐시브 리닝필을 더 자주 쓰고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엔 인텐시브 리닝필 같은 경우에도 8분 동안 그런 기적 같은 효과를 보고서 갖고 다니면서 뭐 방송 촬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못 들어와서 약간 야외에서 이제 뭐 세수를 해야 되거나 세안을 해야 될 경우에는 네 마스크패를 꼭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아름다움의 팁이 뭐가 있을까요? 항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웃는 사람이 굉장히 예쁘듯이 항상 좋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네 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요? 마음가짐 더 예쁘고 항상 웃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많은 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예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내면적인 부분부터 더 그런 게 내향적으로 더 품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 아티스트의 모델로서 더 빛나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ν